오늘은 강화도 포도농장에 가지치기를 하러 왔어요 포도들이 순이 많이 나오고 자리가 잡혀 가네요 그래서 비축비축 나온 가지들을 12마디가 되게끔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쓸데없는 가지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이 오셔가지고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보니까 굉장히 서로 엉키고 슬켜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자 누님은 이렇게 날씨가 더운 데도 오셔가지고 아주 부진을 하고 계시는데 누님 한번 봅시다 예뻐요 행복해요 예 우리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